아 아니 뭐 초를 왜 꼽으래요 원래 이렇게 요새 유행이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휴지를 좀 깔아 줘야지 휴지를 때 지금부터 땡겨 갖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자 지금부터 자 여기 요 끝이 요 끝이 멈추는 데 까지 엄마가 돈을 가져가는 거에요 자 천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10만원 15만원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15만원이지 으 예 15만원 뭐 으 으 아 예 다 온가요 으 으 으 으